이런 말 하기까지가 참 어려워서 그대를 보낼 준비가 되질 않아서 아프고 또 아파서 이젠 무뎌진 걸까 나의 욕심인가 봐 서운한 말을 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토록 바라고 또 바랬던 서울 볼 수 없을까 봐 그랬나 봐 내가 헤어지고 나서야 궁금해진 말 우리 왜 헤어져야 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한 번도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할게 네가 싫어하던 행동도 대신 하지 않을게 돌아와 나를 꼭 안아줘 마음이 편한 거라면 솔직했음 해 내가 좀 구차해지면 다 잊혀질까 널 다시 외면하고 그때 널 붙잡지 못했던 나를 용서한다면 돌아와 나를 꼭 안아줘 많이 사랑하나 봐 비참해진 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면 너무 밉다고 그냥 내게 안겨서 왜 이제서야 돌아왔냐고 울고불고 소리칠 텐데 이게 안아줘 아멘